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심판을 받으시고 이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지 40일 만에 구속의 삶을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감남산에서 승천에 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한 게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반모섬이라는 섬으로 유배되어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서 미래에 되어질 장차 종말에 되어질 그런 일들을 쭉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예수님이 마지막 가장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또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속히 올 것이라고 여러분 어디요?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구약에 예수님의 초림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것에 대해서 많은 애언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는 그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말씀하시고 애언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처음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원자로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오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이렇게 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제림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속히 오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리스도의 제림에 대한 긴박성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많은 사람들이 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그리스도인들 마저도 예수님의 제림에 대해서 아주 무관각한 그런 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예기치 못한 때의 인자가 오리라 그랬죠 언제 예수님이 오실지 그날과 그 신은 아무도 모른다 도적이 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갑자기 어느 날 오실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때에 만날 준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게 될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될 것입니다 엄청난 혼란에 빠질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통곡하게 되고 땅을 치면서 후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늦은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땅을 치고 통곡하고 그래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여러분 어때요? 건강한 종말신앙 그리고 재림신앙을 가지고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재림을 부끄러움 없이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면 주님이 언제 오시든지 두렵지 않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예수님 속히 오신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이런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불안해지고 두렵고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반모섬에서 세상 마지막 때 읽게 될 일들을 사도 요한에게 게시해 주시며 내가 속히 오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합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오시겠다고 주님 좀 이따 오세요 지금은 아니에요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속히 오겠다고 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하면 두려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지금은 아니거든 조금 더 있다 오세요 아니면 어떤 사람들은 안 오셨으면 심지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주님을 오신다고 하면 반갑게 기쁘게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주님이 오신다는 것이 두렵고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좀 더 속히 오시지 말고 늦게 오셨으면 아니 안 오셨으면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사도 요한처럼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할 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주님의 오심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오시겠다고 했는데 주님을 그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시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오늘 그런 말씀이에요 여기 그랬잖아요 속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 주님이 속히 오시겠다고 했는데 이 주님이 오시는 것을 우리가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다고 할 때 나와 내 집이 구원받지 못한 가운데 있으면요 주님 오신다는 게 이게 두렵고 지금 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고 그런 거예요 가장 먼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바로 나 자신이 먼저 확실하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 내가 믿는다고 하는데 교회를 다니는데도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러니까 주님 오신다고 하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 못하고 불안한 겁니다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먼저는 나 자신이 확실히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어보시고 여러분은 구원받으셨습니까? 정말로 구원받으셨나요? 지금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 다시 오시면 기쁨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고 확실하게 구원받은 이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확실하게 예수의 피로 제산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주님이 오신다고 하면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먼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주님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확실하게 구원받고 구원의 확신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구원받아요? 항상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첫째는 뭐예요?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회개란 이게 그것은 여러분 어디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아니 하나님을 등지고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을 하나님께로 완전히 삶의 방향을 전환하고 죄를 버리고 돌아서는 것 이것을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회개하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어떻게 돼요? 믿어야 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뭐예요? 영접해야 돼요 그러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영접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이름이 생명체계 기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회개가 불분명한 사람들 확실하게 하나님께로 확실하게 예수님께로 삶의 방향을 전환하지 않고 그냥 믿기만 하는 머리로 이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구원에 확신이 없어요 우리가 주인학교나 이럴 때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자기가 언제 구원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렇지 않아요 어렸을 때부터는 돈 갖고도 못 가요 예뻐도 못 가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런 식으로 계속 어렸을 때 하니까 언제 예수님을 믿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성장해가지고 내가 교회에 나와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자기가 정말 여러분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죄산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런 확신이 딱 들어서 이런 죄산받은 그런 확신이 생긴 날은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장해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은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면 확실한 어떤 그날이 언젠가 시간이 지나면 모르지만 그런 체험이 확실하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내가 맛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그때부터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구원받았을 때부터 삶의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교회에 나와서 믿었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삼의 그런 어떤 기쁨 내 삶의 어떤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나 이런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이거는 진짜 구원받았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구원자로 오심으로 말며마 주전과 역사가 주후로 바뀌었잖아요 예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오시면 내 인생에도 예수님 믿기 전과 예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신 이후의 삶 이 삶이 완전히 어떤 달라지는 그런 기점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내가 믿어도 삶의 변화도 없고 예수님 내게 오시기 전이나 후나 아무런 차이가 없다면 이건 진짜 구원받았는지 우리가 이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확실하게 사제 구원의 제사함 받은 그런 구원의 감격과 기쁨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며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건 예수님이 제림하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요 내가 구원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리고 내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또 우리 집이 어떻게 돼요 구원을 받아야 되죠 아니 예수님 오신다는데 내 부모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내 남편이 구원받지 못하고 내 형제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여러분 이런 가운데 있으면 어때요 예수님 오신다면요 얼마나 마음이 무거운지 몰라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주님 오시면 여러분 예수님이 제림하시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세상에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지 못했으면 그 사람들이 어디 갑니까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받고 이제 지옥에 가야 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내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거 할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남변이나 산한 사람들이 구원받지 못했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런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주님이 오신다 하면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니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구원받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오마 약속하신 주님을 내가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내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합니다 아멘 나는 예수님 오실 때 들림 받아 그 변화된 몸으로 올라가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버려져가지고 주님 앞에 심판을 받고 그럴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러운 겁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이 가족들을 구원받지 못한 그런 가족들을 빨리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인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우리 사랑하는 그 가족들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눈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경 16장 31절의 말씀에 그렇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주님 여기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제가 예수님을 믿었으니 주님 우리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고난료의 가정처럼 다 우리 집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노아의 가족처럼 우리 온 집이 구원받게 해주시고 하나님 우리 온 집을 다 구원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먼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우리가 우리 집을 구원하고 가족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요 예수 믿은 내가 삶에 변화가 있어야 돼 그분들이 보았을 때 아 우리 와이프가 아니면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교회를 가더니 정말 애가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했구나 그분들이 볼 때 긍정적인 삶의 변화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분들이 당장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교회를 안 나오려고 해도 교회를 가더니 정말 좋은 모습으로 변화된 그런 것을 보고 마음의 문을 열게 되고 교회에 대해서 긍정적인 주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아이프가 교회에 가서 교회는 열심히 여성교회에서만 열심히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데 어때요 남편한테 뭐 하는 거 보면 자기 남편이 볼 때 어때요 하나도 변화된 거 없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남편한테 교회 가자고 하면 그 남편이 교회 가겠습니까 안 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 내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예수 믿고 우리가 그 가족 구원을 기도할 뿐은 내가 삶의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정말 예수 믿는 우리들이 또 형제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예수 믿는 우리가 잘되고 축복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축복을 받아야 그분들한테 당당하게 또 자신 있게 더 전도를 할 수 있지 내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뭔가 삶이 안 풀리고 더 안 되면 여러분 어때요 그분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저 사람이 교회 나가더니 예수 믿더니 우리 자녀가 더 잘되고 형통하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이제 마음의 문을 열고 또 주님 앞에 나오는데 뭐 되는 게 없으면 여러분 이제 복음을 전해도 안 받아들여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가족들이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려면 여러분 어때요 항상 내가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이런 걸 해야 돼요 예수님 믿는 사람이 뭐 가족들을 구원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들을 구원하려면 어떤 희생이라도 다 내가 하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어야지 자기의 어떤 십자가는 전혀 안 지고 이렇게 하면서 복음 전해가지고 가족 구원하려면 여러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기도하고 변화된 삶을 살고 내가 축복을 받고 또 도와주고 선을 베풀고 그분들을 잘 섬기면서 어떻게 돼요 한 권하에서 교회로 그분들을 모시고 와서 복음을 여러분 듣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신다고 할 때 이 주님이 오시는 걸 기쁨으로 다시오마 약속한 주님을 맞이하려면 먼저 중요한 것이 뭐라고요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정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제가 늘 여러분 말씀드리잖아요 이 목사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는 첫 번째 기도는 뭐냐면 우리 교회에 나온 사람은 주님 한 사람도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시고 반드시 물과 성료로 거듭나게 해주세요 구원 받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먼저 합니다 구원 받아야지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야지 그리고 주님 안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정착하고 예수님 안에 신앙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주님 믿음이 성장하여 반석과 같은 믿음 갖게 해주시고 이제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주님을 닮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일꾼들 되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해주세요 영혼이 잘 되고 복음 사자여 강건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이 물과 성료로 거듭나 구원 받고 여러분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여러분 자신이 구원 받고 천국 가는 곳으로 만족하지 말고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을 반드시 주님 앞으로 여러분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가족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돼 그래야 주님 오신다 할 때 내 마음이 떨리지 않아 두렵지 않아 주님 곧 오신다 이런 설교만 들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하면 마음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제림하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성령의 소유가 아닌 육체의 소유가를 쫓아서 살면요 주님 오신다 하면 이런 사람은 기쁘지 않고 괜히 주님 오실 때 책망을 받을까봐 심판을 받을까봐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 받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려면 무엇을 하든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육체의 소유가 따라서 살지 말로 성령의 소유가를 쫓아서 여러분 살아야 됩니다 아멘 항상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 말씀의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소유가를 쫓아서 우리 안에 항상 육신의 소유가와 성령의 소유가 싸우고 있다고 했잖아요 내 마음이 전쟁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육신의 소유가를 쫓아서 육신이 하지 않았나요? 어떤 사람은 성령의 소유가를 쫓아서 해요 여러분 성령의 소유가를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때 우리 주님이 오신다고 해도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만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 말씀대로 한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성령의 소유가 육체의 소유가를 쫓아서 살면 어때요?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 기쁨으로 만지할 수 있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매일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그게 사도와 우리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을 못 받고 저도 매일 아침에 그런 기도를 하나님 갈라데아스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주님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주관해 주시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게 해 주세요 오직 내 몸에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스도만 종기케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합니다 이런 기도를 안 하면 언제 내가 주님의 영광 그분의 종기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명예와 나 자신의 어떤 욕심과 이런 것을 따라서 살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얼마나 변하기가 쉬운지 몰라 그래서 제가 이제 목사님들을 보면 그래요 개척교회일 때 그렇게 주님밖에 모르고 신실하게 정말 이렇게 했던 목사님들이 교회가 크게 성장하고 대형교회가 되면요 명예라든가 무슨 세상 이상한 거 있잖아요 이런 것만 막 추구하는 거예요 분위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변질된 거예요 변질된 거 너무 변질된 거 절대로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변질된 삶을 살고 있다면 주님 오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되겠으니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기쁨으로 주님을 배울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 오신다 할 때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을 배우려면 어떻게 하냐 주님이 맡겨진 사명과 직분과 사회계에 여러분 충성해야 합니다 우리가 마태봉 25장에 보면 달란트의 비유라는 그런 비유가 있죠 달란트 비유 이게 보면 이제 임금이 먼 나라로 갈 때 자기 종들을 불러가지고 달란트를 맡겨요 한 종에게는 다섯 달란트 한 종에게는 두 달란트 한 종에 한 달란트를 맡겨서 그래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돌아와서 그 임금이 종들을 불러가지고 주인이 불러서 계산을 하면 회계를 해요 다섯 달란트 받는 사람은 또 다섯 달란트를 남겼어요 그래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하죠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셨으면 내가 너에게 더 많은 것을 맡기리라 그럼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요 그런 두 달란트 받은 자도 칭찬을 받았습니다 또 두 달란트를 남기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그것을 땅속에 묻어두어 줬어요 그걸 은행에 놔 뒀으면 원금과 이자라도 찾았을 건데 책망을 받고 그 한 달란트마저 빼앗아가지고 열 달란트 가인자에게 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 무익하고 악하고 게으른 이 무익한 종을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이를 갈며 슬피 울미 있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가 요한교의 시력에서 배웠지만 심판주로 오신다고 했잖아요 심판주로 그런데 심판주로 오시는데 예수님이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최후의 심판이 어디서 이루어집니까 백보자 심판, 흰보자 심판 때 앞에서 누구든지 생명체계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불못에 던지우는데 그때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불못에 던지우더라 그랬죠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죄값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백보자 심판인데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천년왕국이 들어가기 전에 뭘 하냐 성도의 상급의 심판이 있어요 이걸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해요 그리스도이지만 거기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살았느냐 얼마나 주님 앞에 혼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맡은 사명과 직분과 사역에 대해서 어떻게 했느냐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어떻게 했느냐 심판을 받고 상을 받을지 징계를 받을지 이게 결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공로 예수 피로 여러분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우리가 주님의 보혈을 믿음으로 말며 구원은 반대 오직 너희가 그 은혜를 일하여 믿음으로 말며 구원을 받는다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낳은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낳은 것이 아니오 자랑치 못하게 하랍니다 그런데 상은 구원받은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행한대로 갚아주시리라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가 아니라 그런데 상은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맡은 사명과 직분 이런 걸 감당했느냐에 따라서 이제 상을 받고 징계를 받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기쁨으로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요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내가 주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과 이런 것에 대해서 충성하고 주님 앞에 헌신을 봉사하고 이런 사람들은 주님 오신다고 하면 어때요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죠 그런데 악하고 게으른 종원은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신다고 하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구원만 받아가지고는 안 돼요 반드시 이 구원에도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는데 우리는 영광스러운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있잖아요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가니까 이 초보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면 다 똑같은 것 같은 이런 착각 속에 있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각 사람이 너의 행한 대로 갚아주려 하겠잖아요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갚아주신다 하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것 멸류관을 받도록 여러분 해야 됩니다 사도마을도 내건 뭐라 하겠습니까 내가 위해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간다 하겠잖아요 멸류관을 바라보고 달려간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을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며 우리는 하늘 안에서 상급과 영광과 멸류관을 받는 사도마을이 부름의 상을 향해 달려간 것처럼 우리도 이런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을 배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우리에게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맡겨진 사명과 직분 그리고 사역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실 때 어떻게 돼요? 개은우고 악한 종이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제대로 설 수가 없죠 그런데 충성된 그런 사람들은 주님 앞에 얼마나 기쁨으로 가서 또 주님께 칭찬받고 이런 주님께 상을 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니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고 주님 말씀하셨는데 그 요한교시록 22장에도 보면 어때요? 보라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잖아요 아멘 거여 속히 오리라 내가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은 다 상을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편하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네 신앙생활 여러분 여러분이 그냥 교회에 애베만 왔다 갔다 하니 형식적으로 있잖아요 주일날 썬데이 그렇지 않대가지고 그렇게 딱 애베 한번 드리고 끝나고 아 그리스도인에서 뭐 다 한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정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나는 너를 위해 모든 걸 줬구만 넌 날 위해 뭘 했느냐고 그러시면 주님 앞에 우리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아 난 너를 위해서 십자가를 줘 나는 너를 위해서 가시멸류관을 썼고 나는 온갖 멸시와 수욕을 다 당하였다 그런데 너는 나를 위해서 뭘 했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얼마나 우리가 정말 몸이 내 몸이 천 개 만결하게도 그 은혜에 다 갚을 수 없지만은 여러분 주님은 구원받은 우리에게 또 상급 영광 멸유관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걸 주시겠다고 약속했지 않습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이 정말 주를 위해서 산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복된 날이 되는 것입니다 그날 예수 믿고 구원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그날이 부끄러운 그런 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다 정말 주님 오시면 우리 모두에게 영광스러운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주를 위해서 뭘 할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나이는 나이가 먹었으니까 이제는 아무것도 못해 이렇게 하지 마세요 제가 이번 주일날 저녁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온리에른은 그때 사사로 부름을 받았을 때 나이가 80세였다고 80세 그런데 여러분은 어때요? 그때의 수명이 또 굉장히 몇백세에서 살던 그런 시대가 아니었어요 그때 이제 120세까지 살되었는데 80세 그게 여러분들이 굉장히 나이가 많아서 그런 주님을 위해서 목숨 걸고 가서 그 매서부다며 왕 구산 리사대인과 싸워서 거기 자기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일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여러분은 어때요? 우리가 몸으로 할 수 없는 게 있으면 기도를 할 수도 있고 뭐든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그냥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선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베풀은 은혜를 생각하면 내가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해 보면 다 내가 할 일이 있습니다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갔을 때는 얼마나 큰 상금이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정말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정말 주님 앞에 맡겨진 사명과 직군 사역 충성하고 정말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서 어떤 일이라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우리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려면 첫째 나와 내 집이 구원을 받아야 된다 했죠 하여튼 여러분 구원받던 여러분 가족들을 다 주님 앞으로 빨리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됩니다 세 번째 주님 앞에 있는 사명과 직군 사역에 충성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 봉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신부로서 단장을 잘해야 주님 오실 때 부끄럼당하지 않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가 그 어린 양이 오는 자에 참석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두 가지 신부단장이 있어 첫 번째 뭐냐 하면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좀 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봉 25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전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대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을 가로대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이 가서 너희 쓸 것을 살아하니 저희가 살아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오는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대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대 진실로 너희에게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 주여 깨어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열 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신랑이 오기 전에 신랑을 만나서 혼인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뭐를 준비해야 돼요? 등에다가 뭐를? 기름을 준비해야 돼요 그런데 열 명의 처녀가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데 슬교는 다섯은 등에다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했죠 미련 다섯은 등만 있지 기름을 준비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신랑이 생각보다 더디어오니까 다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로다 신랑이 들러리들이 막아서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졸던 그들이 깨워가지고 신랑을 만지로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미련 다섯 처녀는 등에 기름이 다 떨어져가지고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슬교는 다섯 처녀에게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했더니 거절을 당겼어요 파는 자들에게 가서 사가지고 오라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이 와가지고 슬교는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버리고 문은 닫혔어요 이제 가지고 기름을 사가지고 와서 보니까 이미 혼인잔치에 그 집에 문이 닫혔네요 막 문을 두드립니다 주여 주여 열어주소서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혼자인지 알지 못하노라고 거절을 당하고 문이 열리지 않아서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런 중 너희는 그날과 그시를 알지 못한지요 항상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씀했죠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기름은 여러 가지 의미인데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성령을 의미에요 우리가 여러분 신랑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등불을 여러분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에베스 5장 18절에 보면 너희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랬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거기에는 원래 뭐냐면 계속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원어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언제 한 번 받고 그리고 그냥 성령 충만함을 그거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지속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 어때요 가늘적으로 성령 충만 받을 수 있거든요 한 번 막 성령에 강력한 체험을 하고 뜨겁게 성령 충만함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몇 년 지나서 보면 그렇게 충만했던 사람이 전혀 충만하지 못한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계속해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야 돼 그래야 성령 충만함을 유지하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기름 부음을 계속 받지 않으면 등에 기름이 떨어진 것과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예수님께서 오실 때 믿는 자들에게는 여러분은 신랑으로 오시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그리스의 신부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 만나서 온 자체에 들어가려면 뭐라고요? 성령의 기름 등불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신부단장이 뭐냐면 첫째는 성령의 기름 두 번째는 애복을 입는 것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빛나고 깨끗한 세마폿을 입어야 된다고 여러분 한번 요한계시롱 19장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7절로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여 있습니다 여기 보면 어린 양의 혼인기약 어린 양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아내는 뭐냐면 예수 믿는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8절말씀 보겠습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여기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지 그랬죠 그런데 이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는 성도들이 뭐라고요? 옳은 행실이라고 여러분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려면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바로 옳은 행실로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결혼식 할 때 웨딩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깨끗한 웨딩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혼인애식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할 때 이런 겉으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는 거 아니에요 깨끗하고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그것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행실이 옳지 못하면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할 수 없죠 그래서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두루마기를 깨끗하게 빨아야 된다고 예수의 보혈로 아멘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그랬죠 속히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안 오셨네요 예수님이 왜 여러분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주님이 이렇게 오시는 걸 지체하고 있는 것은 베드로서 3장에 보면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여 구원받게 하고 멸망치 않게 하려고 그분은 천년을 하루같이 참고 기다리시면서 지금 오시는 걸 지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계속 지체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고 하늘로 성천에 가셨는데 초대교회가 너무나 그때 박해도 심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야 무슨 재림이 있어 예수님이 다시 온다는 게 무슨 새빨근 거짓말이야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반모섬에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했어요 쫙 종말이 되어질 일들을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면서 내가 진실로 속히 오니라고 분명히 내가 온다 그걸 주님께 다시 한번 확인을 시켜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님이 내가 진실로 속히 오니라면 우리도 어떻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 이렇게 해야 되겠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이거 쉽지 않는 일이에요 정말 나는 구원 받으면 내 가족이 구원 받지 못했다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 못해 못해 내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이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면 또 주님이 맡긴 사명과 직분 이런 걸 감당하지 제대로 충성스럽게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데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 할 수 있습니까? 못해 그리고 신부단장을 하고 있지 않다면 이 기도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가 이제라도 정말 주님이 오신다 하면 우리가 기뻐하고 이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 이렇게는 못할지라도 두려움 없이 부끄럼 없이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빨리 우리 가족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십시다 아멘 정말 여러분 가족들이 자녀들이 부모님이 형제들이 남편이나 이런 사람들이 구원 받지 못했다면 여러분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눈물로 그리고 우리는 내 육신의 소욕대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지 마고 말씀과 성령의 속을 쫓아 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충성된 그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직분과 사명과 사역에 충성하는 그런 사람들 되고 또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부끄럼 없이 그렇게 준비되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하며 추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